대한민국의 프리킥 왼발의 윤도영 그리고 오른발의 백인우입니다 네 각각 4골 2골씩 넣고 있는데요 네 자 윤도영 지나가고요 백인우 꽉! 야!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의 선제골 백인우의 오른발 슈퍼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탈취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좋은 흐름이 백인우의 완벽한 원더골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프리킥골 대한민국이 전반전에 앞서갑니다 아 이번 대회 오른발 스페셜리스트 대회의 3골째이기도 하고 코너킥이나 또 프리킥을 통해서 백인우 선수가 어시스트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틈을 정말 정확하게 노리면서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시야의 공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대응하기가 늦은 상황이었고요 용인시 축구센터 18세 이하팀의 백인우 선수 정말 완벽한 오른발입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18세 이하팀의 백인우 선수 lows